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이신 박열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누가복음 이번달 내용은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달 나온 신간을 안내해드립니다. 나홈 하박국서 합본이 나와있고 앞으로 요엘말락기 합본이 출간된 예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들 소선지서가 완관되게 됩니다. 저희달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테드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 구조와 이번달 내용을 비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번주일은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입니다. 어제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까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짓서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높아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천국의 짓서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는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댐을 얘기할 때는 이 땅과 하늘나라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선언이 바로 팔복이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교육현장, 국민현장, 교육현장이라 국민현장.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말씀과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교훈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단순히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이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고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위크 스터디에서 봤듯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19장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적인 왕, 이 세상적인 관세, 큰일 할 사람 그 큰일이 근데 누구의 기준? 우리들의 기준,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가까운 길목에 와가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한민국이 대선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할까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그 뜻에 맞는 훨씬 더 우리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고세포커스를 두겠죠. 근데 그런 일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요? 만져주시면 바라고. 만져주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선생으로 통해서, 이 선생이 주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선생의 가르침대로, 선생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을 바라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제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에요? 꾸짖는 일이에요. 중요치 않은 일이에요. 우선순위 저 뒤에 있는 일이에요. 왜? 그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우리가 진앙생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고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7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온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이 아이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더욱 가까이 하세요.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이러실 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 예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잔치비에서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을 삼모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에 자녀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증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단순히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요즘 시대의 얘기처럼 그냥 인증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신이. 물론 현대에서도 중요한 일에 가서 인증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행사에 가서 이렇게 눈도장 찍고 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부모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의 얘기를 하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 일을 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보금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가 보금에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쓰였고 마태보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자, 낮아지는 것이 큰 거 마태보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라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의미라고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더 구체적인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 아랫말씀하고 연결되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부모의 손을 이끌려서 누구에게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이끌려서 각자 부모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나간 부모님도 있을까 하면 그냥 데리고 나간 부모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갓난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줬다 그래도 얼마나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면 완전한 지식적인 이해 완전한 경험적인 이해 이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아니죠. 오히려 완전한 경험적인 이해 완전한 지식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는 바로 이 아래 관리에 의해서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경험적인 이해 추상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이 오늘 말씀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정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기준, 부모의 선택을 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정함에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정말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얘기하느냐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면서 어린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전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약고 요즘 아이들은 교활해 라고 얘기하시는데 부모와 선생님들이 반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에게 주신 순수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니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받아들임이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였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이 하늘나라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것으로만 줘야 돼요. 아이들이 왜 영약해져요? 아이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뭐가 없는 아이들이 왜 돼요? 그들은 나쁜 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쁜 걸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압니다.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안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등한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슬람 절대 성년이 되기 전에 다른 종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사드 때문에 관계가 소홀해졌지만 중국 성교사님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중국 애들 성인이 되기 전에는 종교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고 나서는 종교 가져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공상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상교육 하에서 그들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공상주의가 가장 큰 종교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줘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은데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볼 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뭐가 중요해요? 가장 작은 아이, 가장 작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거 그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파키스탄 목사님과 한대 교제할 때 파키스탄 목사님이 이슬람 나라에서 어떻게 성교를 하느냐 그 성교 전략을 지킬 때 이슬람 국가들은 알게 모르게 종교성이 그 사회의 지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슬람이냐, 불교나, 기독교냐 사회 주류, 중산층까지 엄밀으면 중하층까지 철저하게 이슬람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슬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완전히 천민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그들은 세상 교육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 교육에 그들까지 쳐다보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 조직에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먼저 섭외하라는 거예요. 그런 계층 사람들을 먼저 이슬람으로서 키우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은 소외받고 멸시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학교를 지어준다 그러면서 당국의 허락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지식적 능력, 지적 능력, 경험적 능력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이 아랫부분에서 지적 능력, 경험적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분명히 동일하게 성장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에 나와 있다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중요한지를 이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막 짜짓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이런 문학 작품이 없어요. 이것을 성경 자체만 보고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얘기를 한 다음에 관원의 얘기를 보여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것은 여러분 십장에서 나타났던 것과 똑같아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자,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줬는데 이 어른들은 다 바로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내가 뭐,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 자격 나에 대한 자부심, 나의 의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지적 능력과 경험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어짜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정말 예수님은 그 말 하나하나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하세요. 이 청년의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지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선생이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자이고 누군가에게는 감독관이고 누군가를 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나보다는 낫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보여주는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나도 선한데 나도 그래서 웬만한 사람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난 사람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란 이 말에 뭐가 묻어 있는 거냐면 나도 선한데 당신도 선합니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호칭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녀 그냥 선생님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됐던 그 이름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이 관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 능력과 경험적 능력이 생성되고 쌓여갔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세우는데 쓰여가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데 쓰여가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데 지적 능력과 경험적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했거든요. 야 네가 과연 선하다라고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네가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신앙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네 기준으로 봤을 땐 당신도 선한 분다라고 오히려 이거는 칭송하는 얘기 같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 선악의 근거, 심판, 기준 누구만이 판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뭐죠 여러분들? 예, 10개명에 나와 있는 예, 5개명부터의 내용들이죠. 자, 근데 여쭤오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은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알아요. 근데 10개명의 내용을 보면 1에서 4개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질서가 완성된 사람 그 질서가 완성이 아니라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서의 선포자가 되면서 그 증거가 돼요. 동시에 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질서가 지금 바로 서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10개명에 대해서 왜 이 뒤쪽의 개명을 얘기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 오는 거예요. 여쭤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구의 기준을 통해서?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누구의 기준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봐요. 이 측은 우리가 누가 봉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선언해줘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오. 이래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며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너에게 주신 은혜가 왜 주어진 것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원하는 것일 텐데 너는 이것을 네 기준으로 생각하고 네가 당연히 받을 그런 선한 행실의 대가로 보고 있으면서 너의 을을 쌓는 곳으로 갔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본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보아가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뭐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 내 기준으로는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요, 예수님. 너의 정도면 괜찮아. 너 내가 축복해 주고 보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해외에 있는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신앙, 나중에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고 보금이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계속 거부하는 쪽으로 와요. 근심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물론 이런 자들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죠.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이방인들을 변화시키시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듣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류치고 이러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단순히 이 재물을 포기 못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포기 못하는 탐욕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재물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이 지적 능력과 경험적 삶이 재물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을 이상하게 가져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사회에서는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더 준다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의라고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해석의 충돌이 이 유대사회에서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이 신약성경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진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은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어려서부터 바로 새어있지 않으면 근심의 근심의 근심 속에 빠져서 오히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처럼 밖에 머뭇거리는 걸로 끝나는 듯한 그 상태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를 때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왜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그런데 그들도 못 들어간다면 그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르실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봐도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죠.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1번의 경우일 수 있는데 제물이 별로 없어서 포기하고 온 거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1번의 경우이면서도 2번의 상극까지 2번의 오류에서도 벗어난 그런 사람임을 마치 자랑하는 듯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세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마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는 24장 이후의 모습에서는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삶을 살면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 우리가 이것이 이것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리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항상 주신 기준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온 집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1위로 초청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별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지금도 여러 별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데 쓰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로 준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70인들을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귀신을 무리치는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 능력 내가 봤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제게 너희들이 기록된 걸 인하여 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무엇을 인하여 더 기뻐하냐면 바로 영생 받은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회로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교훈 이들이 지금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청년은 무엇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은혜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율법교사와 똑같아요. 10장 25제 일어나 예수의 시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이 이 청년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바로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줌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의 뒷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기준을 네 기준으로 가지고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쭤도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나의 기준으로는 나눔 완벽해. 나는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진 자가 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세상 것의 한계를 얘기해 줍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국은 알아요. 아니구나. 나의 기준에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 초방전을 얘기해 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모든 허무와 모든 불안과 모든 불일치를 끊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가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이 있는 천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서 기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기록할 때 후기 사역에 집중하였지만 누가 보금에서는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셋이 닮아 세보금서를 공간보금서로 한다. 누가는 누가보금 9장 51절부터 주님께서 갈리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노정을 19장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9장 51절에서 18장 14절까지는 거의 다른 보금서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18장 14절에는 누가만의 특별한 부분으로 끝내고 이제는 18장 15절부터는 마태마가를 합류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그곳에서의 죽음과 부활 등 일렬의 사건을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말씀은 공간보금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보금과 마가보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영혼은 다 같이 종기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영혼을 무시하기 쉬운지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시작한 낭비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좋으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극하지 말라 하시며 아이들의 인격을 종기히 여기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죄를 회개하는 등 성인 신자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던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였어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가 그는 미성숙과 유치함이 아니라 그의 단순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의존성 겸손과 악이 없는 마음 정직성들을 가르치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해요. 어린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경건 훈련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린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돼요? 좋은 걸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주께서 이토록 귀히 여기셨던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훈련시키며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인 진리의 시를 심어줘야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무죌면 자기 무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문에 나타난 사람은 부자와 관리예요.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무엇을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개명을 행동으로 범하지 아니었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다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았어요. 이보다 더 오묘하고 자기 무죄에 가득 찬 대답은 없어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복하지 못할 죄가 있을 때 영혼에 무서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자 관리의 소원은 바르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는 영생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것만 오는 예수님도 영생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내 기준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헤롯도 요한의 충고를 듣고 범민하였으나 헤로디아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헤어질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었으나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를 지옥으로 이끌어내리기는 충분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도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가 회개하길 바래요. 그러나 지식적인 능력, 경험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구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재물과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부자는 세상 것을 능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기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또 부자는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만나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아첨하고 아부하기 쉬워요. 성도는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얼모에 떨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면서 가난하게 도마 없으시고 부하하게 도마 없어서라고 기도하고 현재 있는 바를 좋게 줄 아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 정도도 안 돼요. 그냥 보조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부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당연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건을 무엇을 위해서 써요? 바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유지되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내가 누구냐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유지되어 있다면 돈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지 못할 것이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배다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더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은혜의 제목을 나눠 봅시다. 그리고 이 감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를 어떻게 성장되는지 나눠 봅시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 물질의 양에 있거나 내 세상적 지위에 있거나 사람들이 인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바로 영혼 구원의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바로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한 수단적인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부수적인 것으로 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감사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은혜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의 신비를 깨달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시대, 그 누구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 속에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이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승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